제가 본문을 많이 들으면서 커벌리를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정법시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라는 본문을 들었어요. 거기서 스승님분께서 그분에게 당신이 탁한 에너지로 밥을 해주면 당신이 탁한 에너지를 정법시대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커벌리가 내가 내 에너지를 맑혀서 제가 지적인 자리에서 지적인 일은 하지는 못하지만 머리를 만지건 옷을 만들건 의식을 하건 내 에너지를 맑혀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세상에 전해지면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제가 맞게 생각을 한 건지 스승님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이 사회에 옷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건 차이가 나는 거죠. 옷을 만드는데 내가 돈 벌려고 옷을 만드느냐 이 사회에 이 바지 하려고 옷을 만드느냐 내 소질을 갖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혜가 스스로 나옵니다. 이 사회가 변해가면 유행에 따라서 지혜가 스스로 나와서 그 유행을 내가 먼저 보게 되고 먼저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먼저 만들게 되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시대를, 의상은 시대를 끌고 가는 게 의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초 공부를 우리가 안 해놓으니까 그냥 옷을 만들고 오늘 몇 볼 만들었다 몇 볼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재주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느냐 누구한테? 이런 게 따라서 내가 이 소질의 질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거고 이 커블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모든 세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커블을 만들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간다면 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니 이 커블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도 너는 네가 돈 벌로 갔기 때문에 이 커블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커블을 서는데 이 바지에 한 적이 없는 것이다. 먹고 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블은 한 불에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지고 중요하게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블을 어떤 사람 한쪽에서는 똑같이 일을 가는데 이 커블을 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여덟 시간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오늘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집에서 한다면 여덟 시간 일을 하고 둘이 다 여덟 시간 하는데 주는 봉급도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이 똑같고 300만 원 주면 300만 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커블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이 꾸준히 내가 3년 동안 노력을 하니 이 에너지가 이 사회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된 만큼 네가 노력한 만큼 너한테 그 환경이 몰려가서 네 삶의 진량을 달리 만든다. 돈을 벌고 간 게 아닌데 그렇다고 돈을 안 주더냐. 네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같이 준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일을 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하늘이 보고 있고 자연이 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따라서 하늘은 너의 점수를 주고 너한테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너한테 좋은 인연을 주고 살아나는 환경을 더 팽창시켜준다. 왜? 좋은 진량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큰 힘을 주고 진량 있는 힘을 줘서 더 맑게 살게끔 해준다. 탁한 사람은 너한테 가지 않을 것이고 맑은 사람이 힘이 보태져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줄 것이고 요게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걸 내가 인제 알았다면 지금부터 내가 3년을 그렇게 살아보면 네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 생활이 바뀝니다. 주의 환경이 보이는 것도 틀리고 주의가 나오는 아이디어도 틀리고 전부 다 달라지요. 3년만. 3년을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습관이 안 됐다면 습관을 바꾸는 게 수련이에요. 내가 모순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걸 알아서니 이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수련이다. 이 말이죠. 사회를 바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살면 네 인생은 변한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아도 된다. 내 습관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해 보고 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밥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뜻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거 할 때는 시험지도 들어옵니다. 내가 진정 그런 생각으로 했느냐.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만 한 것이냐. 너 뜻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시험지는 항상 들어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네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시험지는 그냥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주저앉아버려요. 나는 굿굿히 거기를 가는 거지요. 자연이 우리를 시험을 칠 때는 네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질량을 가진 거냐. 이것은 공부의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질량을 가져집니다. 이 시험지가 딱 들어오는데 안다 이거지요. 그럼 질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될 수 있다. 내가 공부는 안 하고 그는 생각만 가지고 자꾸 달려가면 이 시험지가 딱 들어오는데 몰라 당합니다. 당하고 나면 거기다 요구를 해요. 타타고. 질량이 모지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하고 싸우는 것도 네 질량이 모지라니 싸우는 것이다. 내 옆에 사람하고 다투는 것은 네 질량이 모지라서 그래서 다투는 것이다. 네 앞에 온 질량은 이만큼 큰데 그걸 다스릴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질량이 작으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욕을 하면 그 욕하고 싸운다. 질량이 약하다. 누가 내한테 욕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조금 내가 자숭을 하고 조금 낮춰주면 그 욕은 없어지대. 이 욕은 내가 받아들여서 왜 이런 욕을 내가 얻어먹고 지금 있어야 되는가. 이걸 붙들고 내 하도로 삼아서 조금 공부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 답이 나온다.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내 마음. 그래서 차 한 잔 같이 나눕시다. 전에 미안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내한테 욕하던 입에서 손을 붙들고 아니다라. 자기가 미안했노라. 이 깊은 사랑이 사람을 만들고 나도 깨어날 수 있는 이 사회를 맑힐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게 간음입니다. 그게 생활도인들이고. 이것이 내가 갖춤의 질량이 모자라면 아주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것도 이거는 흐래허식이 되고. 내가 척 갖추어지면 이 밥 한 그릇에 내가 간세모살이 된다. 무조건 밥에 준다고 달라들면 내가 다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뜻을 낼 때도 우리가 클럽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조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사회 베풀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클럽에 우리 팀이 있으니까 한 다섯 명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나서 의견을 내봐야 됩니다. 의견을 내보니까 우리 다섯 명이 전부 다 같이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본 클럽의 중앙 단체에 만을 내는 거죠. 같이 생각해도 너무 좋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거 모순을 없애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힘이 생깁니다. 항상 내 혼자 하려고 들지 말고 의견을 내서 힘이 이렇게 가기에는 좀 모자라면 이 힘들이 모여서 가야만 이제 큰 이 힘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건 내가 경제가 좀 있다고 내 혼자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라는 거죠. 클럽이 있으면 이 클럽에 이걸 가지고 올라와서 이 힘이 우리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이 클럽이 같이 이렇게 이바지를 하면 힘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힘을 좋은 아니면 여기 힘이 모자라면 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한다면 같이 빛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내 안을 내고 내가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도움이 되면 이 도움이 된 이 성분은 내한테 또 돌아오니라. 더 큰 지혜가 나오고 더 큰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한테 물질이 좀 있다고 내 혼자 어떻게 해갖고 잘 빌라고 들면 이거는 나중에 아주 큰 시험지가 들어옵니다. 클럽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 클럽의 힘을 같이 해갖고 세상을 접근하는 공부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참신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 힘이 전부 다 내한테로 오게 된다. 엄청나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내 혼자 살 때는 내 혼자 해도 됩니다. 클럽을 만들었다면 클럽이 같이 힘을 들어야 돼요. 그럼 분가에 우리가 회원이 됐다면 분가에 같이 힘을 맞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이 여기에 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고 나는 그러면 빛도 안 나고 저 사람이 빛나는 게 내가 빛나는 거예요. 이게 큰 생각이에요. 그렇게 크게 내가 깊은 사랑을 했을 때 결과는 조금 이따 오지만 엄청나게 크게 온다. 내가 빛날라 하지 마라. 스스로 같이 빛나도록 해라. 그러면 너한테는 큰 행운으로 돌아올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고 정말 같이 힘을 보탠다는 것은 내 힘, 너 힘, 너 힘이 같이 보태져서 빛이 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이루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단체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내 혼자 살면 돼. 단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체가 같이 힘을 써갖고 우리가 같이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클럽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자 잘났다고 하면 절대 빛이 안 납니다. 이건 모난 놈이 정맞는다. 이건 모난 놈이 정맞는다. 이런 거에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같이 마자. 이것이 커집니다. 힘을 모으면 커지거든요. 거기에 힘이 모지되면 같이 도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이비 클럽이 이 사회에 이 인류의 단체라는 게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같이 힘을 맞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가도 알게 될 것이고 혼자 원한 것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초면한 재물도 내 끼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의 것인데 뇌한테 관리를 하게 해줬다면 이걸 지혜롭게 쓰는 자 그것이 능력자다. 작은 걸 지금은 줬지만 그걸 지혜롭게 쓸 줄 안다면 너한테는 큰 재물을 또 맡기리라. 이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내 끼 아니고 이 사회의 것이에요. 우리 조상님들과 이 사회가 희생 속에서 일어난 것이 내가 지금 받은 겁니다. 모든 능력은 개인 것이 아니여 인류의 스스로 있고 이 사회의 것이다. 그걸 너한테 주워서 내보내니 너가 이것을 빛나게 써야 한다. 내 끼 되면 빛나게 못 써요. 욕심내지 마라.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니 혼자 잘 산다고 절대 잘 사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제비클럽이 그걸 증명을 할 겁니다. 니 혼자 살고 싶거든 지금 탈퇴해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니 혼자 살아보고 같이 살고 싶을 때 오라. 공부를 니 혼자 하고 싶으면 니 혼자 하고 같이 하고 싶을 때 오라. 요로는 겁니다. 내 혼자 잘난 사람은 빠져야 돼. 잘난 걸 다 해보고 안되겠더라. 같이 합시다. 그때 오라. 언제든지 받아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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